라이브의 황제 무대장인 영탁이 제1회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4분 시상식에서 더 베스트 트롯 부문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10일 일본 요코하마 케아레나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4분 에세 2024 시상식에서 다재다능한 트롯 황태자 영탁이 더 베스트 트롯 부문 수상 소식을 전했다.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영탁은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아시아 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024 더 베스트 트롯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팬분들이 이렇게 좋은 상을 하나 더 챙겨주시네요. 늘 제 옆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좋은 음악으로 좋은 무대로 보답할 수 있는 가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 최고! 에스 2024 화이팅! 이란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 소식을 접한 영탁의 네 사람들은 앞으로도 장래에 국한됨 없이 영탁님 하고 싶은 음악 다 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베스트 트롯 부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변함없이 평생 응원합니다. 최고의 올라운더 가수 영탁님! 수상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노력하는 천재 뮤지션 영탁! 수상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싱어송 나이터 영탁! 영탁이 장래인 영탁! 앞으로도 꽃길만 걷길! 실력파 뮤지션 영탁의 빛나는 날들을 응원합니다. 라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유한 영탁의 수상을 축하하는 댓글이 가득했다. 어차피